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거래량이 또 안 나옵니다. 예전 시장처럼 뭔가 활성화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실수요장으로 많이 개편이 된 거예요. 실수요장은 뭐냐면 2025년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올라간 건 애포타이저고 그래서 25년도에 저는 침체 하락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승장으로의 변화. 25년도에 남아 작가님 저랑 만나면 상승장 느껴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화면이 아주 까맣네. 속이라도 하얀 거 입고 올까? 까맣고 지금 둘 다 안경도 까맣대로 해가지고 누가 보면 뭐 동아리인지 알겠네. 다행히 뭐 배경이 밝으니까. 자 오늘 이제 부동산 또 여쭤보려고 오늘 얼음공장에 모셨는데 얼음공장은 오늘 하루 종일 또 너무 바쁘셔서 일가를 다 마치시고 저녁 9시에 저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2025년부터 열리죠. 혹시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나요? 참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진영.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는 역사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을 때보다 공화당이 됐을 때가 좋았어요. 저 아시겠지만 저는 연도별로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100% 좋았던 건 아니고 좋았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훨씬 높아요. 만약에 그런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좋은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파고들어서 그 연관성을 계산해보면 딱히 발견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미국은 주택시장에 규제를 많이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한국 부동산 시장과 뭔가 연결점이 있다고 찾아내는 게 이걸 찾아내면 이게 틀리고 저걸 찾아내면 이게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뭔가 규제하는 것보다는 풀어주고 돈도 풀어주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환율에서부터 우리는 수출고가니까. 금리에서부터 뭐.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한 사실이잖아요. 한국 금리는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유동성과 영향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 예전에 금리 말씀을 했다시피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부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은 트럼프 2.0 시대 부동산을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까지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해요. 이미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 테슬라 비트코인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넘어서 아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일부 동네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있어요. 정말 특이한데 어떤 거냐면 약간 자산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 예전에는 자산이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여러 채 사서 세팅이 됐어요. 실제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량한 거 한 채보다 좀 가성비 나오는 거 두세 채나 다섯 채 정도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은 그게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그렇게 세팅하면 안 돼요. 무조건 똘똘한 한 채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아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내수경기 너무 안 좋고 힘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소한 잠실이나 강남 3,4구나 마용성광에 좋은 아파트 단지 갖고 계신 분들은 워낙 현금 동원력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 집을 사고도 자금이 남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미국 쪽에 에셋파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자금 유출이 있어요.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만 유출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예전에 나오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어쨌건 임대차 공급 물량으로 넘어가는 건 맞거든요. 이분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세금도 나가고요. 이럴 돈이 미국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 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트럼프 2.0 시대의 한국 부동산 시장을 논하기에는 너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공화당 시절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고 치면 어쨌건 유동성이 풍부해서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해도 국가가 규제하고 있고 대출도 막고 있고 유동성이 많다고 해도 여러 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영향을 받을지는 정말 퀘스천마크예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특이점이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신 걸 그러면 저희가 좀 해석해보면 주식 시장에서 국장에서 탈출해!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가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로 팩트로 나오는 거고 부동산도 한국 부동산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네. 그런 좀 느낌이 있다? 아니요. 느낌이 아니에요. 작가님. 그게 아니라 전 강의를 만들면서 직접 다니거든요. 직원들이랑. 그럼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개사님이나 이제 저희 수강생 분들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사고 남은 돈이나 부동산 살 돈으로 미국 쪽 그러니까 이게 국제시장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이. 이런 쪽에 에셋파킹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비트코인을 말한 거예요? 미국 주식을 말한 거예요? 아니면 미국 부동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 얘기는 안 하세요. 아. 그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제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 시장이었으면은 여러분 이거 지금 한국 시장 이런 적 처음이에요. 예전 시장이었으면은 잠실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한 채 더 사도 돼요. 아.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집이 여러 채면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 자금 있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 돈 없는 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이분들이 한국에 몇 채 더 살 돈이 유출될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전달 이거 뭐라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목소리 잘 들었고요. 자. 주택공급 88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서울 2만 호 포함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호 발표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내용 담겼고 부동산 시장의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이거 면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네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88 대책의 후속 조치죠. 실제로 하기로 했던 건데 일단 고양시 그리고 의정부시 그리고 의왕시 그리고 이제 서초구. 서초구의 양재시민의 숲이랑 과천 사이에 서리풀 그쪽인데 사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지금 나머지 세 곳 있죠. 경기도 여기는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지역에 공급이 있으면 설레하지만 지금 힘든 시장에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큰 관심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해당 지역의 시세를 봤을 때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누가 반응을 하겠어요. 대기 수요자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얘는 언젠간 공급은 될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래 걸려요. 그린벨트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 2030년은 돼야지 윤곽이 나올 거예요. 짓는다가 아니라 윤곽. 그런데 현재 정권이 27년도까지니까 이건 아무래도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는 서초구가 제일 인기 많다는 거죠. 서초구가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 2만 호, 수도권, 진길택지 5만 호잖아요. 그런데 총 4군데 발표했다는 건 다 2만 호가 서초구인 거예요? 그렇죠. 서초구 2만 호 맞아요. 그런데 그 2만 호 중에 일반 분양이 절반이 안 될 거예요. 임대 쪽으로 뺄 겁니다. 절반 조금 넘게 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반 분양은 아마 1만 호 안팎이잖아요. 저희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하나가 입주가 될 건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갔냐면 이명박 정권 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내곡지구, 새곡지구에 공급을 해줬어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평당 1000이었어요. 34평짜리 서초구 아파트가 3억 5천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린벨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푸는 본 목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저렴하게 새로 지어줄 테니까 지금 사지 말고 좀 대기를 해봐요. 좀 기다려 보세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은 사전 청약을 했어요. 사전 청약으로 나중에 저렴한 분양가 나올 거를 미리 잡아두시고 분위기 좀 잠재우려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사지 말고 무주택자로 유지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시스템을 어떻게 돌렸었냐면 사전 청약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푼 땅에 엄청나게 저렴한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현재는 무주택자지만 주택을 가진 것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만들면서 이분은 전세로 가 있게끔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도 어렵고 사전 청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명히 어디인가에는 수요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치를 보시면 삼계신도시랑 위치가 비슷해요. 그럼 또 거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이미 시기나 방향이나 여러모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판단에 이 발표가 큰 의미는 없다.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겠으나 효과가 있으려면 사전 청약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 시장으로 사람들을 보낼 만큼 전세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효과가 지금 단계에서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분양이나 입주는 정말 빠르면 정말 빠르게 했어요.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에요. 언제부터 될지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단체 문제도 있고 야당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년이 2025년이잖아요. 3년 잡고 2028년부터 그건 불가능한? 네. 어림도 없고요. 2030년이 좀 빠른 편인 건가요? 아니요. 한 2035년 정도 생각하면 되게 모나무한 일이군요. 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이제 불인인은 야 서초구 2만 세대 들어오네 서초구 이제 박살 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겠으나가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겠으나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난 지금 서초구의 집을 살 건데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머지 세 곳은 아직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서초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면 이분들이 그린벨트 풀었다고 나중에 사겠다고 하는 분이 보이질 않거든요. 서초구잖아요. 지금 반포동만 가도 분위기가 다른 지역이랑 다른데 가뜩이나 거기 지금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기다릴래. 문제는 기다리려면 무주택자로 버텨야 돼요. 무주택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눈앞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로 버텨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게 말은 많은데 그리고 그린벨트 인근에 땅 관리하시는 아니면 거래하시는 부동산의 콜도 늘어나고 거긴 난리가 났는데 정작 여기 지금 서초구의 아파트 시장은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세 기록했다고 합니다. 9월 스테스 DSR 2단계 규제는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의 간망세가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현재 수도권 시장은 어떤 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출 통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거래량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전 시장처럼 뭔가 활성화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지금 9천 건까지 찍었다가 3천 건까지 내려왔습니다. 9천 건까지 그게 7월이었나요? 7월이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내려오면서 지금 9월달에 3천 건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월달에 아마 3천 건에서 4천 건 사이를 찍을 것 같은 데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1천 건 미만으로 가고 그러진 않네요? 아직은 아니죠.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가 2천 건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대출 통제에 이어서 11월 27일부터 둔촌주공 포리온 입주기간이에요. 입주기간에는 입주하는 단지가 인근의 유동성이나 거래량을 다 잡아먹거든요. 쫙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포리온 입주기간이 11월달 앞뒤로 한 두 달 잡아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6개월 정도는 거래 침체가 원래 이상이 됐는데 뜻밖의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게 더 극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엄청나게 바닥에 납작 눌러진 건 아닌데 3천 건이면 사실 여러분이 서울에서 집을 팔고 싶은데 원활하게 팔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침체가 돼 있고 대출을 막히다 보니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매매를 하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느려지고 침체되는 지역이 하나 둘 발견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 떨어졌고 대출이 막혔고 이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은 집값 조정을 겪거나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상황인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가져야 돼요, 작가님. 새로운.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9월달에 넘어서 11월달부터 9월달이 이제 입주 기간 두 달 전이니까 입주장은 결국에는 내가 11월달에 포레온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 전세로 들어가던 매매를 사서 실거주를 하든 간에 기존에 살던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 달 전부터 계약을 하니까 9월달부터 포레온에 입주할 사람들이 기존의 집을 비운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그 효과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똑같아도 안 막힐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집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가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이 몰림이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9월달부터는 시장이 거래량도 가라앉고 아마 10월, 11월달 넘어가면서 조정이 되거나 거래 하락을 예측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측하는 게 원래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입주가 옛날에 08년도에 잠실 입주, 18년도 하반기에 헬리오시티 입주가 있었는데 그때 다 그랬어요. 시장이 박살이 났었어요. 헬리오시티는 2018년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수도권 시장 자체를 아예 잡고 흔들어놨어요. 잠실 때는 더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통계를 봤을 때 이번 입주장에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또는 흔들릴 것이다.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시기에 집을 사면 된다. 한 30% 할인 가격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컨설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수강생 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안 흘러가냐. 시장이 변했음을 이번 포레온 입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 지금 이 변동을 사실 주요 입지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분양 시장이 있으면 분양 시장에 사실 투자하는 분들이 항상 많아요. 꽤 있습니다. 항상 그 시기마다 사람이 좀 바뀌지만 실수요만으로는 분양을 다 못 끝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경희궁자이, 마레프, 마곡지구, 레미안 데치팰리스, 아니면 반포의 여러 가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 예전에 다 미분양이었어요. 광교 신도시도 미분양이었고요. 위대 신도시도 미분양이었어요. 지금 막 2배, 3배가 된 아파트가 다 미분양이었어요. 훨씬 더 저렴했고 하지만 실수요자들도 분양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사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수확을 해보면 전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집값은 100만 원씩 안 떨어지거든요. 몇 천몇억씩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실수요자도 절대 분양을 받지 않아요. 이 분양 시장에는 투자하시는 분들, 전월세를 지원할 분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새 아파트 생겼죠.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전월세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밸런스가 한국 40년 부동산의 역사예요. 다 존재해요. 무주택자 아니면 갈아타기 그리고 투자자가 함께 만들어 온 시장인데 지난 정권과 현재 정권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에서 거주할 사람만 분양을 받는 방향으로 계속 법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이 분양받은 사람들도 다주택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포리온을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거나 경제력이 튼튼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포리온 입주장이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질 않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나 버티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여기서 급하게 저렴한 전세나 저렴한 매물을 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여러 채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입주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워낙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시장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실수요장으로 많이 개편이 된 거예요. 그럼 실수요장이 뭔데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실수요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들으시면 편하신 것처럼 실수요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 한 채에 내가 산다. 이 개념이 예전부터 훨씬 더 짙어진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다주택자 투자자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 투자자가 뭐하는 애들인데 다주택자 투자자는요. 순수 매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집이 한 채 밖에 없어요. 갈아타기 할 거예요. 그럼 내 거 한 채 팔았죠. 그리고 한 채 사잖아요. 매도 매수죠. 내가 이제 집이 하나도 없는 사회 초년생이에요. 집을 이제 살 거예요. 그럼 순수 매수만 하죠. 그럼 따져보면 팔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익실현. 돈 남기고 던지고 나가는 주체예요. 그리고 이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끌어져 쓰죠. 이 중에 하나가 전세예요. 전세도 빨리빨리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투자자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에 이 사람들이 없어짐으로써 정부나 국민들이 원하는 효과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시장에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같이 시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월세를 제공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매나 급전세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입주장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포레온 입주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예측을 드렸어요.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었냐면 검단 신도시 가보면 티가 나요. 인천은 검단 입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입주하는데 이미 회복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입주 물량을 따지면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이제 바닥에서 안 움직여요. 그럼 바닥에서 가면은 이게 시장이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전세도 안 나가고 매도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더 이상 그 가격에 팔거나 그 가격에까지 내려서 전세를 놓을 분들이 잘 없어요. 이게 이분들이 돈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날라갔어요. 2년 반 동안. 그분들이 거래한 그 적은 거래량이 시장을 침체에 붕괴시킨 거예요. 가장 저렴하게 전세도 놓고 매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라졌다는 제 주장이 아니라 포레온 입주장을 가보시면 시장이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포레온 입주는 엄청난 입주량이고 역사에 남을 입주량인데 강동구 대장 입지에 12000세대 단일단지인데 한 날 한 시에 입주를 하는데 왜 시장이 버티지? 이게 말이 되나? 이거랑. 그렇다면 이게 이유가 뭐지? 혹시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변했나? 이 질문까지 이어지면 지금 시장의 변동이 이해가 되실 거고 실수요장이잖아요. 그럼 이 실수요, 가수요가 없이 실수요들이 가장 원하는 거 여기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똘똘한 한 채. 거기만 사야 되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도 티가 나고 여기서도 티가 나는 거죠. 지금 똘똘한 한 채 얘기해 주셔서 똘똘한 채 손우영상으로 강남 3구 마영성이 많이 올랐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고 그러면 2025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계속 가는 거죠. 이 분위기는 어떤 한국의 정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완성이니까요. 거의 이제 지난 정권이랑 이번 정권 합치면 거의 8년째 이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똘똘한 한 채라기보단 뒤집어 얘기해서 여러 채를 가지면 안 된다.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건 나쁜 행위다. 전세 사기라는 단어도 있고 너네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 정치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고 이게 국민 정서고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고 이게 시스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대전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울산에 한 채 네 채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들 지금 다 1주택자로 바꾸고 있거든요. 주택이 많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제일 본인한테 떨어지는 것부터 그렇죠. 그렇죠. 강남은 남겨놓고 나머지 세 채는 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채는 아무 이유 없이 매도 물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강남은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뻔해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실수요자고 그리고 여기 내가 거주할 마음이 있고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내가 실수요로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지역인데 대출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좋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대출에서 약간 자유로운 분들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인기가 많은 단지에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얘는 안 팔죠. 그럼 매도할 사람 특히 급하게 팔 사람은 적은데 살 사람들은 여기부터 살 테니까 이 동네는 매도 매수 이 수급을 따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적으니까. 근데 거꾸로 아까 다주택자인데 세 채 팔았잖아요. 여기는 사고 싶은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덜해요. 콜러스 알파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처지는 거니까 거기는 대출이 필요할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그럼 또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아마도 나도 투자로 사놨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투자들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또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은 있더라도 대출은 안 나오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안 되니까 전세로 놓던 월세로 놓던 이 세 가지 가격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데 그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지금 이게 당장 해소가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송파에 나가보시면 잠실이 있고 바로 옆에 신천동이 있어요. 그러면 잠실에서 신천동까지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어땠었냐면 잠실은 올라가는데 신천동을 포함한 나머지 송파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실이 얼마가 올랐는데 옆에 동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저렴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는 저 같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실수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수요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초푸마를 끼고 있는 엘리트레에 살고 싶은 거예요. 옆에 단지가 덜 올랐다고 저평가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사서 나중에 입주하거나 에셋파킹하거나 미리 사놓고 싶은 똘똘한 한 채인 곳은 다른 데랑 차별화를 보이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깨면서 올라가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포레온이 여기 해당이 돼요. 실수요가 원할 만큼 괜찮은 단지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단지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옆에 단지는 올라가는데 우리 단지는 왜 안 올라가냐. 공덕동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공덕동의 마레프를 추천드린 게 23년도 2월 달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레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꽤 시간을 두고 올라갔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자가 없으면 이 유동성의 확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렴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남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엄청 다 오른 것 같잖아요. 강남 전단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반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이 철저하게 에셋파킹으로 인기가 있거나 자산가들이 좋아하거나 실거주하기 좋은 단지부터 올랐어요.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상품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자연스럽게 시간 편차를 두고 올라갔어요. 이게 똘똘한 한 채 시장,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예전이랑 시장이 달라요, 이제. 그럼 2025년에도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네요? 그럼요. 입지가 좋은 곳은 더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고 안 좋은 곳은 여기서 또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작가님. 그건 아니고?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기가 있는 똘똘한 한 채가 더 올라갈지는 이게 수요가 이게 돈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까지 받아들일지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사고 싶은 단지랑 옆의 동네랑 비교는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격차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제가 나가보니까 지금 주요 입지를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요. 이거 대출이라도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도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계속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동일 지역에 대해서 5년인가 6년인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 풀려있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가능하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전엔 그분들이 집을 여러 채 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한 채 밖에 못 사요. 예전이랑 시장이 달라요.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말 그대로 영글을 해서라도 제일 좋은 거 한 채를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반포나 강남에 120억짜리 집을 샀는데 20대가 전액 현금으로 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챈만 사야 돼요, 이제는. 한 챈만.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 것들은 뻔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돈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다는 이대로 계속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작가님이랑 저랑 얘기한 건 뭐냐면 매매가. 부동산은 강제 참여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돼요. 제가 부동산 공부가 필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무상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어디 살든,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매매시장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요입지, 똘똘한 한 채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똘똘한 한 채는 매매가가 막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은 집이 비어있나요? 어찌고 누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기 전월세를 제공하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다주택자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을 강제로 팔아요. 그래서 매매가도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이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래서 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장기간적인 안정을 원하신다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안정화돼야 돼요. 매매도 안 올라가고 전세도 안 올라가고 월세도 안 올라가면 얘는 수급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계약 형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월세 내고 돈이 별로 안 남으면 내 삶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전세집 빼고 월세로 갔다 그러면 친구분이 술을 살라고 할 거예요. 뭔가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이 뭔가 달라져서 전세를 택하지 못하고 월세로 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월세 제공자예요. 월세 제공자는 여태까지 월세를 좋아서 제공한 게 아니에요. 월세 실컷 받아도 집값 내려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 제공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전월세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도 이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근에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끝나요. 그런데 신규 공급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가 없으면 공급이 어려워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현재 정권은 25, 26, 27 특히 26, 27에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데이터상.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최악의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지금 24년 말이잖아요. 26년도에 아파트 이제 못 지어요. 이거는 확정된 데이트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발악에 가까운 노력을 하면 27년도 말에 할 수 있을까 말까요. 3년 정도는 결정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기가 더 길어요. 작가님. 왜냐하면 법이 강화가 되고 건설사가 많이 몸을 사려서 전에 순살 아파트들 사건도 있었고. 3년 만에 못 지어요. 4년은 잡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28년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 얘기잖아요. 28년 넘어가서 28, 29, 30 되면 또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올 거고. 그때 되면 또 30년 되면 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올 거고 할 거니까. 그때는 일단 차처하고 당장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월세 전세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다주택자가 정말 부족해져서 전월세가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면 이 올라가지 못했던 지역의 수요자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아요. 더 멀리 나가든 아니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 안 살 거야. 너 소설 쓰지 마라고 하실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시장이 아니에요. 포리온 입주장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사기 싫잖아요. 그래도 안 사고 청약 받고 싶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였냐면 빌라요. 빌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10개를 지었으면 지금 3개를 못 지어요. 그럼 빌라라도 도망 못 가죠. 그럼 비 아파트로 도망가려면 거기도 지금 전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순차적으로 월세, 전세, 매매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정부에서 위험 시그널이라고 읽어야 돼요. 아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투자자가 들어오고 거리량이 활성화가 되면서 막 너도 나도 사고 팔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잔인하게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쌓여 나가듯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저는 침체 하락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승장으로의 변화. 전국적인? 네, 전국장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시장의 변화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꾼 거예요. 법을 바꿨잖아요. 대출 규제나 이런 다추득자 규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세봤을 때 예외되는 지역은 지금 입주물량이나 미분양이 너무 많은 지역 또는 내수경기가 말도 안 되게 침체된 지역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몇 군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점점 더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예전부터 의견이 이거였고 그냥 변화가 없는 것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도 부동산 시장 매매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좀 살아난다는 건가요? 네, 조금씩. 지금도 약간 전세, 월세 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차츰 차츰 회복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방까지 가보시면 제일 데이터상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데 누가 뭐래도 대구예요. 대구가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조차도 지금 버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주 물량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떻냐? 차츰 차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규모 굉장히 작은 지방도시 있잖아요. 이런 데가 가격이 올라가는 데가 나와요. 전주나 진주나 문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굉장히 소도시인데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가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들어가줘야 전월세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집이 필요한 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단 지역에서부터 보면 실수요장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대구 시장에 가봐도 날아갈 사람들이 많이 날아갔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포리온 시장으로 와봐도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성원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샘플링을 하고 데이터를 취업을 하고 현장에 인터뷰를 해보면 제 결론은 25년도에 순차적으로 가면서 25년도에 남아 작가님 저랑 만나면 상승장 느껴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오셔서는 9월달, 10월달 거래량이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포리온 입주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7월달에 거래량이 9천 건을 찍었잖아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다주택자 투자자가 없으면 거래량 만 건을 넘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제가 듣고 그대로 반박을 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누적 대기 수요면 실수요만으로 만 건 충분히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중성으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만 건은 못 넘었지만 9천 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적 대기 수요면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평균을 내면 예전만큼 못 나오겠지만 거래량 침체는 둔촌주공 입주 때까지예요. 내년에 한 3, 4월 때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거기가 거래량을 더 이상 못 받아들이니까 원래대로 나오기만 해도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퍼질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또 부동산 상승이 기폭제로 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월세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시공비도 있고 인건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어른공자님은 공감하시겠네요. 저는 아예 부동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에 베팅하라. 이건 맞는데. 화폐는 계속 풀리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국가는 좀 솔직하게 반영이 돼요. 물론 정부가 규제를 안 해도 공급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수급상 힘을 못 쓰겠지만 한국은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려있어야 그 효과를 직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야채, 과일 옛날에랑 다섯 배 넘게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당장 생각하기 어렵죠. 당장에 돈이 안 풀리니까 지금 가계 대출을 쪼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언제 티가 나냐면 주택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정권은 어떻게 할지 저 사실 모르겠어요. 현재 정권은 여러분이 저희 작가님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은 현재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읽어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요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 반 아니면 좀 약간 죄송한 반인데 약간 내려놨어요. 못 읽어내겠어요. 중립적으로 말씀드려도 방향성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목적이 뭔지 장기간적인 부동산의 미래를 보는 건지 그리고 누가 지금 이거를 이끌고 있는 건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기조로 서민들이 어떤 대출을 쓸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못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언제냐면은 전 시행까지 하잖아요. 이게 시행은 법도 중요하고 원자재도 중요하고 인건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집을 지어도 팔 수가 없어요. 뭔가 분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여놔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못하는데 정부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실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 정말 부족하다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원할 거예요. 그때 그 신축 공급 가액에서 느끼실 거예요. 예전만큼 저렴하게 못 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또 그때 그 얘기 나오겠죠. 건설 원가로 오픈해라. 그때 되면은 이미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신축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은 사람들이 구축에도 눈을 돌려요. 그게 그때 가서 집값이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공기 흐르듯이 차차차차차 오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규제를 하고 대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일부 계층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급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장바구니 물가 올라갔죠. 월세 올라갔죠. 뭐냐면 여러분이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돈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지금 소비를 왕창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주택시장은 정부가 부여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랑 저랑 미국의 한 주로 이민을 가요. 그럼 우리 둘이 갈 거잖아요. 그럼 집 두 채만 지으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한국은 단독주택이 인기가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아파트 두 세대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나요? 못 짓죠. 아파트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점점 갈수록 주요의 입지, 많은 세대수가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오게 법이 바뀌고 있어요. 시공사랑 시행사가 무척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약간 악마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200세대도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 이상 쌓여 있지 않으면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이 고밀도 때문에 미리 지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단독은 개인별로 지으면 되는데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지어놓을 거면 실수요자만으로 분양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미리 지어놔야 되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짓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가 필요해요. 먼저 사놓을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이 수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때 한꺼번에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럼 그때 많이 지을 때 그때 여기 원자재나 시공비나 이게 한 번에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실제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눌러놨으니까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돼서는 느낀다는 거예요. 보세요. 월세는 제가 옛날에 특정 단지 찍어가지고 월세 150짜리를 이 지금 정부 방향대로 하면 이거 300 넘어간다 그랬을 때 저 미치광이 소리 들었어요. 아파트 월세 2개. 왜냐하면 그분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한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아파트가 5억이에요, 만약에. 월세가 100이에요. 지난 정권 때 이 아파트가 10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월세가 100이었어요. 이거 사실 작가님이 들으셔도 비정상 맞잖아요. 소유의 가치가 2배가 뛰었는데 사용의 가치가 그들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전세가 움직였죠. 한국은 중간에 전세가 있어서 월세랑 매매가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커플링이나 어떤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수요를 다 뺏기거든요. 월세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세가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아파트 월세가 올라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내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월세도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전세도 올랐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비싼데 내가 집을 사려고 하니까 신규 공급을 하는데 분양가가 비싸다. 그럼 여러분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결국 매매가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함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 여기에다 내가 넣어주는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올라간다고. 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전세 공급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돈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우리는 이 수급 부족의 후폭풍이 뒤에 와요. 뒤에. 공급이 늦으면 나중에 왕창해야 되니까. 그때.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나 시작했죠. 9월 달에 얼마 전에 또 한 25pp 내려서 75pp. 한국은행은 지금 한 번만 내리지 않았나요? 한 번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앞으로 더 안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따라 내려야죠. 그렇죠. 어쨌든 금리나 한국은행도 시작은 했는데 부동산 시장과 금리는 직격탐주잖아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금리 때문에 저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부동산 공부 기반을 잡을 때 워낙 수년 동안 독하게 해서 이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시장이 좋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시장이 나빠요.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게 좀 특이해요. 작가님. 이게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역량.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든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편하죠. 사실. 그런데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연동성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떡해요. 이게 왜 이런지도 알아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원래 주택 시장이 금리에 왜 연동을 받냐면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이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쓰잖아요. 그럼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랑 뭘 비교하냐면 월세를 비교해요. 내가 집을 모기지로 사서 대출이자를 갚는 거랑 월세로 사는 거랑 어느 게 더 저렴한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안 돼요. 월세가 워낙 싸가지고 애시당초 비교를 안 해요. 전세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도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가 이 두 개가 연동이 돼 있는 국가에서 전세는 외국에 있지도 않아요. 연구 대상이잖아요. 둘 다 대출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매매 전세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지 월세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 없어져서 매매랑 월세만 남으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리의 연동성이 더 뭔가 생기겠죠. 투명하게. 그래서 한국은 전세 시장이 중간에서 수요를 뺏기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외국 시장이랑 다르게 움직여서 금리에 대해서 집값이 받는 영향이 타이밍이 다른 국가보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덜하거나 없거나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때도 저는 집값 올라갑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규제가 심한 국가는 기준금리랑 시중금리랑 움직임이 또 달라요.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시중금리도 내려가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다고 쳐요. 그런데 대출을 묶어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해버리면 그것도 변동성이 있어요. 그것 중에 이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매매 전세 둘 다예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편하게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척 힘들고 이것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뒤져보면 정확한 공식이 나오질 않아요. 1년 단위로 다 파고들면 이유야 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인 호재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금리가 내려갔다고 한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 타이밍을 생각해보시면 지금 올라간다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올라간 지역도 많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은 0.25포인트가 올라갈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소화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단기간에 7배를 올렸잖아요. 0.5에서 3.5까지 미국은 11배를 올렸고 0.25에서 5.5까지 이거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 정도가 지나면 녹아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리고 이런 거예요. 한국은 금리가 높다고 예전에는 기준권이 5%였거든요. 금리가 지금보다 높은데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면 집을 사요, 사람들이. 그리고 초저금리여도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집값이 안 올라가면 집을 안 사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금리잖아요, 작가님. 저금리면 전세 대출도 저금리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세도 수요를 더 뺏기잖아요. 월세랑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은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시장이 좋아요. 엘레멘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움직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대출 총량 규제에다가 부동산 규제에다가 전세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단순히 금리, 그것도 기준금리예요. 시장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만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쭉 내려갈 거니까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차라리 수급을 보는 게 더 낫죠. 제가 말씀하신 전세. 올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앞으로는요? 2025년 전세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더 올라가죠. 올라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올라간 건 애퍼타이저고 이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올라가요. 왜요? 전세 제공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전세 제공자들을 죽였으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는 필사적이에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수유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수유를 없애면 사람들이 갈 곳은 월세밖에 없어요. 월세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월세 제공자에는 한계가 있고 월세는 올려준다 만다가 아니에요. 올려줄 수 있다 없다 능력의 문제예요. 그럼 이게 사회적 문제로 터지면 현재 정권 임기 내에서 안 터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2023년, 2024년에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팔고 나갔어요.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이 집이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새를 끼고 팔 수밖에 없어요. 빈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새를 끼고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산 사람은 투자자가 샀을 리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이게 장점이에요. 읽어내기가 옛날보다 훨씬 편해요. 다주택자가 12.4% 내고 이 집을 인수했을 리가 없어요. 그 침체장에서. 실수요자가 샀단 말이에요. 전세 끼고 싸니까 던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세 만기가 되면 이 사람이 들어가 살 거예요. 전세 제공하던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년, 2년, 평균 2년이 걸려요. 이 다주택자들이 날아가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23년도 상반기부터예요. 거리량을 보면. 그러면 2년 후가 언제냐면 25년도 상반기예요. 이때부터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세 났던 매물이 실수요자한테 넘어간다고요. 그게 우리가 한국에서 막 정치권에서 좋아했던 우리가 집값을 잡았다는 그 환호성을 외친 그게 다주택자들의 피 위에서 외친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전세이지 않나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투자하는 분들 지금 멱살을 잡고 물어보세요. 멱살을 잡고 야, 너 집 더 사서 전세 놓을 거야?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여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망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만 할 거예요. 누가 지금 집을 사서 전월세를 낳아요, 지금. 미쳤다고. 이거는 뭔가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라 그냥 자살행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최고예요. 아니면 1가구 2주택.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전월세 제공자도 죽였죠? 그동안 늘어나지도 않았죠? 앞으로도 안 늘어날 거죠? 신규 공급도 줄어들 거죠? 그리고 대형 입주. 이번에 이제 끝날 거잖아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제가 나중에 불러주시면 만약에 틀렸으면 나와서 여기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게요. 전세가 안 올라가요. 전세가 올라가는데 그럼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가 왜 올라가냐? 공급이 부족해서요. 그럼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2년 전, 3년 전에는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월세로 갔어요. 월세가 그때는 아직 쌌으니까. 그리고 월세를 올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매도가 안 된 사람들이. 월세라도 못 간다면 갈 길은 정말 경제가 안 좋으면 집을 안 구하거나 고시텔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밑받침 된다면 그때는 매매밖에 선택이 안 남을 거예요. 이런 시장을 만들면 안 돼요. 원래는. 버릇공자님은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집 사려고 하는 분들,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요즘 그분들의 심리는 어때요? 수도권에.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약간 일시정지 같기도 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아요. 안 좋.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안 좋다 그러면 매매가 하락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돼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기에 지금 시장이 더 무서워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레온 입주를 비롯해.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거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거래가 계속 안 되면 하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진작에 하락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2천 건 밑으로 거래장을 깔아서 6개월 지속되면 하락할 거예요. 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상은 그래요. 현장을 나가보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있어요. 있어요. 매물도 충분하고 팔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있어요. 주요 단지 빼고. 매도할 물량조차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인기 단지는. 근데 웬만한 단지는 매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효과를 더 이상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이거죠. 여러분이 이거 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니네가 버틸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흐름이에요. 이분들이 22년도 하반기, 23년도 하반기, 24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버티는 힘이 세지는 걸 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버틸 수 있냐면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뭔가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잘라낼 걸 다 잘라낸 거예요. 아니면 애시당초 버틸 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매도 물량이 개수가 적지가 않아요. 아직도 나가보시면. 그런데 거래되는 걸 보면 예전처럼 가격이 하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도인들은 여전히 팔고 싶은 사람이 전국 전단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가격을 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 분들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가서 지금 사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기 어렵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야, 호가가 비싸니까 안 사는 거 아니야. 사실 그게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게 어느 정도는 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옛날 집이 안 팔려요. 옛날 집이 안 팔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출이 어렵거나 이분들은 호가가 마음에 안 든대요. 왜냐하면 전월세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원래 투자자. 투자자는 못 들어와요. 옮겨타기는 옛날 집이 안 팔려요. 신규 입주자는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많이 이렇게 계산을 재고 계세요. 이 상황이에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대출을 통제하기 전에는 어땠냐. 올라가고 있던 분위기. 이게 매수자가 매수를 희망해서 사고 있던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대출 통제를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했어요. 깔끔하게 한 방에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한 달을 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이 기간에 뭘 했냐면 현장 실사 조사를 나갔어요. 중개사님들이 그때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중개사가 문을 닫으면 거래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확 죽여놨단 말이에요. 죽여놓은 상태에서 포레온 입주까지 와버린 거예요. 시장은 당연히 심체가 돼 있는 모습인데 시장 자체의 모습은 옛날처럼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하락을 그리고 있질 않아요. 예전에 거래가 많다가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거래량이 2천 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매가가 우수수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던질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락하려면 옛날에 다주택자 투자자 무너뜨린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타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버티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못 무너뜨리고 누적 대기 수요가 나오거나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 사람들이 옮겨오게 되면 이거는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하락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 생각 드네요. 오름공자님은 언제 하락을 얘기하실까? 김작가TV 나와서 하락을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입주 많을 때. 입주 많을 때 지역별로. 그런 것보다 전반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을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데 저희 전에 출연한 지 한 3년은.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온 걸로. 항상 상승 얘기를. 거의 상승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게. 근데 제 재능 뭔지 아세요? 하락 얘기하시는 분은. 계속 하락만 얘기해요? 하락도 하락만 얘기해요. 작가님 입장에서 되게 웃기겠다. 당황스러워. 딱 안 쳐놓으면 얘는 이제 무슨 얘기할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 당황스러운데. 다만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수도권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 불인이지만 그래도 부동산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이 하락을 얘기하는 분보다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수도권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전 미래는 모르니까 여러분. 집값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위로는 갔단 말이지. 조정은 겪어도. 근데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쨌든 올라있잖아. 근데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은 어쨌든 하락을 얘기하는 분은 집을 팔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집값이 올라있잖아. 결국에는 긴 시간을 보면 틀려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일단 한 서울 그래프 쪼개놓고 KB 걸로 한 40년 쪼개서 보면 상승이나 보호압 구간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상승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베팅이 맞아요. 한 하락 구간은 다 카운팅하면 18% 나올까요? 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하락도 우리가 이번에 느낀 것처럼 제대로 된 하락이 잘 없어요. 1기 신도시가 입주를 때리든가 아니면 IMF가 터지든가 카드 대란이 터지든가 그런 것 빼고는 좀 폭락이라기보다는 조정 지역별로 약간 편차를 두는 흔들림 정도지 이번처럼 완전 미끄러워지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시장이 분명히 굴곡이 있는 구간인데 언제를 조심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22년도의 하락이게 저는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금리의 그 움직임과 그때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누가 금리를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올릴 거라고 그런데 이제 작가님 저는 그거에 대한 비난을 정면으로 듣고 위협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왜 못 맞췄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틀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몰랐다. 금리가 그렇게 돼서 그 정도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대출을 또 막아버리고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 사실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걸 합쳐서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 게 저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똘똘한 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있는 곳이죠. 마포구. 마포구에 말에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포구의 대장.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서초구의 대장. 반포 사이로 해야 되지. 원 밸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포 사이 뭐 하시죠. 반포 사이. 여기 대장 아파트 대장 단지만 한번 분석해 준다면요. 요즘 어떨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지금 대장 단지들은 차별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 예를 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마포구 공덕동이랑 서초는 다르죠? 다르죠. 어떤 거냐면은 얘네는 둘 다 한 지역의 어떤 대표하는 단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차별적으로 정고점을 회복을 하거나 넘어가거나 할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반포 자이가 지금 한 41억? 이 정도 할 거예요. 거기 얹어있던 넘어가는 이런 그리고 말에프가 이제 20억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인데 얘네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까 실수요가 얼마나 있냐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다른 지역이랑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수요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도 있지만 그 안에 또 갈아타기가 있잖아요. 그럼 갈아타기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팔고 옮겨갈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갈아타기로 빠져나갈 사람이 많은 단지는 수요가 많아도 흔들림이 있어요. 가격은 버텨내겠지만 흔들림이 있어요. 여기 실 거주하는 분들은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 서초 있죠? 서초는 약간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로 들어오고 싶은 수요가 더 세요. 상급지잖아요 사실은. 마포구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공덕동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목적지인 동시에 경유지라 해야 되나? 경유지가 맞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공덕동에 사시는 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 좋은 입지지만 또 더 좋은 입지 있으니깐요. 왜냐하면 공덕동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여의도 아니면 용산 그리고 강남으로 많이 가세요. 성동으로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되게 많아 여기가. 그건 진짜 누가 뭐래도 맞아요. 여기 거주 수요가 되게 많은데 여기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긴 툭하면 이사 간다고. 학군이 별로 없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살기 좋고 잘 머무시는데 사람들 집을 열심히 사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데도 이 다음에 목적지가 또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소초는 덜해요. 그래서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잘 회복을 했고 정거점도 잘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생각보다 흔들림이 있어요. 소초에 비해서. 그런데 소초의 인기 단지 반포의 인기 단지 아니면 악구정구 이런 데는 훨씬 더 굳건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옮겨 나간다는 건 매도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건 매수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워낙 양극화 심해지고 좋은 데를 몰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구 안에서도 동이 또 중요해지잖아요. 점점 더 이게 지금 딱 세계의 힘이 강남구에서는 악구정도 서초구에서는 반포도 용산구에서는 한남도 이 세 개가 제일 부처 많네. 아니 요새는 성동구 성수동도 넣어주셔야죠. 아 성동구 성수동 넣어주셔야죠. 맞아 맞아 성수동 너무 잘 나가자. 또 다른 데가 있네. 네 개는 좀 애매하니까 넘버5로 한다면 악구정동 반포동 한남동 성수동 어디가 들어가야 될까? 악구정동 반포동 한남동 성수동 반포동 한남동 용산 청담동 대치동 그렇게 따지면 청담대치 삼성 막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긴 다 비슷해. 한 이 정도만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넣으려면 더 넣어야 돼요. 더 제가 이거 예민한 분들 꽤 있잖아요. 왜 우리 동네는 빼냐 그런 분인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하도 먹겠습니다. 마레프를 지켜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시에 많이 나가세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다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지금 비교 대상이 반포니까. 근데 반포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힘이 더 세요. 그러다 보면 시세 움직임이 약간 달라요. 이해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대장 아파트들은 다 좋지만 여러분 저는 마레프 반포자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서초구가 조금 더 분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여기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으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것만으로 지금 사실 나가보시면 공덕동은 인근에 수요도 나눠 쓰는 것도 있고 약간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흔들들 하는데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포레온 입주에 있어요. 사실은 포레온을 보시면 전세가가 아니라 8억 9억 10억 대에요. 서초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초에 전세 살다가 또 서초에 집에 거주하시다가 포레온으로 들어가실 확률보다 마레프에 살다가 포레온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있어요. 지금 포레온 입주하는 이 아파트 가격대 이 친구들 송파를 포함해서 마용성광에 꽤 많거든요. 얘네가 거기 살던 분들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또 흔들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같은 결이에요. 빠져나간다 하면 상급지로 가거나 신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축조차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입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입지는 너무 좋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둘 다 좋은데 달라요. 자 그럼 정리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준에서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자 분은 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똘똘한 한 채 세팅 잘 하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좀 갈아타기나 아니면 일시적일거 2주택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사야 되고 갈아타야 된다면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은 오늘 하루종일 말씀해주신 게 똘똘한 채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선에서 최고 좋은 거를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걸로.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상담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힘드세요.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거보다 더 좋은 입지를 갈아타기 하는 거니만 갈아타기 안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갈아타고 싶은 곳은 남들도 갈아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갈아타기가 어지간히 좋은 거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거에 있어서 본인의 가치관을 대입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연봉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가성비 좀 떨어져도 금방 따라잡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똘똘한 채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가성비를 약간 내려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가성비를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동급 입지에 1가구 2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가성비를 포기하고 옮겨 탄다면 이 부문을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잔인한 게 세입자도 집주인도 다 스마트해져야 돼요. 각자도 생기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 나오고 유튜브도 나올 텐데 속지 말아야 되는 거 가짜 신호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해왔잖아요. 제가 이제 저잘났다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가짜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명 얘기한 거 아니니까요. 아니 뭐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왔는 것들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해리스 한국의 언론 다른 나라 언론은 잘 모르겠지만 해리스가 엄청 무새한 것처럼 진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나오면 우리 모두가 사실점 받아들이는데 결과가 안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언론에 제가 특정 언론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 언론의 기사를 믿고 해리스 쪽에 투자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를 저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은 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은 서로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주택자는 나쁘다 갭투자는 나쁘다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시장에 교란 현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전월세 제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분들이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전월세 시장 얘기를 안 해요. 이분들은 매매가밖에 없어요. 오로지. 매매가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사실 가짜 신호는 이미 이런 포레온 입주할 때 30% 내려갈 거니까 그때 내지 마련해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포레온 일반 분양할 때 있잖아요. 이거 넣으면 폐가 망신한다는 거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떠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 안 넣으면 바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경쟁률 3대 1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요 여러분 그거 경쟁률 30대 1 넘어요. 3대 1 나왔어요. 그때 분양가에 비해서 10억이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다주택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책을 엄청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충분하다고 발표를 하니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 건가? 기준을 모르겠어요. 충분하다가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전월세 제공량도 앞으로 부족할 것이고 신규 공급도 부족할 건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부동산은 강제 참여인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할 수 없는 게 안 되죠. 그게 즉각 투기를 또 그렇죠. 패닉이 일어날 테니까.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다. 들어보셨죠, 작가님도. 여러분 가계부채가 제대로 늘어난 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이번 정권에 심각하다는 맞는 얘기지만 이번 정권에 심각해졌다는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어느 데이터를 갖고 오냐에 따라서 한국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로 하면 높아요. 자산 대비하면 안 높아요. 한국은 자산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소유권을 인정해준 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이것도 무조건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에 결과에 따라서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실제로 나한테 다가올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얼음공자님 가 함께 지금 촬영을 저녁 10시 반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이 시간에도 함께 좋은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랑 그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의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일단 25년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시장이 예전이랑 이제 달라졌고 오늘 작가님 인터뷰 시간 동안에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투자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지금 투자 기회가 많다고 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시장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투자를 하면 전월세가 제공이 됩니다. 분양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되고 있었다면 전월세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갔어야 되고 신규 공급도 충분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것이고 신규 공급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드라이한 시장 가수요나 변화무쌍한 수요가 아니라 찐 수요만 가지고 만들어가는 시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 전망이 다양하겠지만 그 수급만 따졌을 때 그 수급에 비례해서 시장의 매매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가 예전 시장이랑 다른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부동산이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 본인에게 맞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칠 수요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 결과물이 되게 다이렉트하게 여러분한테 오는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각자 노생이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25년에 얼음공자님이 전망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확인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못 나오면 틀릴까 싶어요. 오늘 만난 손님은 얼음공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